이 도와 배짱이 빈곤을 비교하자면 난 기타를 집업 우리 환상이라면 MBTI가 닿지 않는 곳 그 이상을 봐 난을 기다리지 당신의 애인과 다시 나눌 빈필 트리프 천천히 해 모두가 급해 우린 꿈들고 언저리 해서도 전해보며 생을 보내자고 해 모델이 너 위를 겁내는 건데 건배 오늘의 농장 보지고 쉬어 부딪힌 몸을 풀어 차가운 목걸이가 조여 숨에 잘 안셔지잖아 부러 가자 좀 쇼 쇼 쉼평 이 도와 배짱이 빈곤을 비교하자면 난 기타를 집업 우리 환상이라면 MBTI가 닿지 않는 곳 그 이상을 봐 난을 기다리지 당신의 애인과 다시 나눌 빈필 트리프 천천히 해 모두가 급해 우린 꿈들고 언저리 해서도 전해보며 생을 보내자고 해 모델이 너 위를 겁내는 건데 건배 오늘의 농장 보지고 쉬어 부딪힌 부딪힌 이 도와 배짱이 빈곤을 비교하자면 난 기타를 집업 우리 환상이라면 MBTI가 닿지 않는 곳 그 이상을 봐 난을 기다리지 당신의 애인과 다시 나눌 빈필 트리프 천천히 해 모두가 급해 우린 꿈들고 언저리 해서도 전해보며 생을 보내자고 해 모델이 너 위를 겁내는 건데 건배 오늘의 농장 보지고 쉬어 오늘의 농장 보지고 쉬어 우리 홈힝 천천히 해 모두가 급해 우린 꿈들고 언저리 해서도 전해보며 생을 보내자고 해 모델이 너 위를 겁내는 건데 건배 오늘의 농장 보지고 쉬어 부딪힌 몸을 풀어 제가 목걸이가 종여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 꿈 풀어 가자 좀 쉬어